안녕하세요. 미키킴입니다. 지난 3개월간 저도 열심히 강의 만든다고 거기에만 몰두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강의를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나라는 짧은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그간 피디백에 의하면 이제 강의도 길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거를 고려할 예정이고요. 우선 제 강의를 보면은 우선 길죠. 근데 이제 이게 한 주제를 묶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이런 새로운 지식도 이걸 영어로 트렌드나 이런 뉴스나 이런 거를 영어로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주제 선정에 굉장히 신경을 쓰여 왔었는데요. 근데 우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영어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쵸? 영어가 향상되는 건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 보통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공부했을 때도 그렇고요. 우선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너무 한꺼번에 다 문장을 외우겠다는 그런 욕심이나 어떤 그런 목표보다는 어떤 강의를 들어가서 들었든 우선 내가 평소에나 좀 하고 싶은 표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in terms of 이런 표현이요. 우리 몇 번 나왔었는데요. 벌써 이런 것도 회화에서도 그렇고 영작에서도 하고 잘 쓰면 굉장히 세련된 표현이고 또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in terms of 라는 표현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본문에서 그 나온 문장을 우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정말 거의 외워지다 싶어 할 정도로 수십 번을 쓰고 그리고 그 문장을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내 현실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자기가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문장이 내가 쓴 만든 이 문장이 맞나 안 맞나 라고 또 확신이 없을 때는 요즘에는 다행히 뭐 챗 GPT나 뭐 리튼이나 이런 애들한테 물어서 이 문장이 맞나 안 맞나 내가 쓴 거를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in terms of 예를 들어 내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 표현의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거를 어느 환경에 어떤 뭐 상황이 됐든 꼭 써보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럴 때도 그냥 이게 입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자꾸 쓰면 이게 더 빨리 외워지고 기억도 오래 간다고 내가 제가 제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제가 그 제 문장을 자꾸 이렇게 쓰라고 따라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뭐 이런 문학의 명작도 다 카피해서 저는 나오는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잘 쓴 표현을 데려다가 그걸 자꾸 카피하면서 따라하면서 그게 그러면서 그 응용이 자연적으로 좀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언어에서는. 특히나 처음에는 저도 공부할 때 이걸 남의 거를 자꾸 죽어라 뭐 베껴 쓰고 그러면서 약간 또 내 상황에 맞게 문장을 저는 뭐 예를 들어 그 에세이 숙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자꾸 이 쓴 책에서 어떤 뭐 본 인터넷에 본 좋은 문장을 다시 그거를 이게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다시 paraphrasing 하고 뭐 그런 연습을 계속하면서 영화가 굉장히 많이 쉽게 폭발적으로 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테크닉을 그대로 이용을 하셔서 그 우선은 제 문장을 본 거를 그대로 카피하고 수십 번 쓰고 외워질 때까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또 필요한 것이 내가 쓸 수 있는 내 상황에 맞게 그런 내 문장으로 다른 그 표현을 빌려서 인텀즈업 예를 들어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문장으로 새로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예로는 뭐 관계대명사 같은 것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요. 너무나 많이 쓰이고 영어에서 또 중요한 표현이죠. 유창해지는데 특히 그래서 이제 요런 관계대명사 같은 것도 우선 본문에서 어 이거 괜찮은 쓰임인데 라는 게 있으면 요거를 우선은 계속 카피하고 연습하고 입으로도 연습하고 하다가 또 내가 쓸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패러프레이징도 해보고 요런 연습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강의를 다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요. 그렇게 매 강의마다 내가 정말 외우고 싶은 문장 한두 가지라도 딱 정해서 그걸 계속 연습하고 또 입으로 연습하고 내 상황에 맞게 다시 또 써보고 이렇게 그런 문장들이 하나 둘 이렇게 한 수십 개만 쌓여도 그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 제 강의로부터 굉장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짧게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이제 피드백을 주의해서 좀 들은 게 있어서요. 앞으로는 강의를 한 25분 정도 선에서 좀 줄이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지친다, 너무 길다 그런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고려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지금 추천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I'll see you soon in the lecture. Bye for now.